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10점 감정. 재현속도 60km 더 구경입니다. 10점 감정. 이번엔 C코스 할게요. 지금 하는 게 D코스입니다. 모의고사입니다. 길만 헷갈리는 것만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혼자 내비둬 가십니다. 시험 준비 되셨나요? 급하게 하지 말고 제한시간 없으니까 느긋하게 하세요.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비둘기를 생각합니다. 과연 부순발하십시오. 10점 감정... 조립하다. escalator, 이틀가러vel이 제한속도 50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아 왜 이렇게 떨리지? 긴장지 말고 모의고파인데 모의고사에서 떨면 어떻게 시험대로 더 떨거 아니야. 10점 감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가라 그랬잖아요. 계기판 한번 봐주는 센서. 이런거 한번 해봤으니까 실수 안할거에요. 좋은 경험 한거지. 아직 90점이야. 아직 20점이 남아있어요. 편안하게 하세요. 여기 쭉 가면 오른쪽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 우회전이 아니니까 우측차로니까 진로변경이에요. 그럼 오른쪽 당연히 봐야 되는거고 옮기고 나서 깜빡이 당연히 꺼야 되는거에요. 우회전이 아니기 때문에. 멘트만 잘 집중해서 들어보면 어떤 의미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주차브레이크만 안내린게 실수였고. 그 말고 잘했어요. 출발도 좋았고. 안전하기도 잘했고. 출발해서 계기판 한번 봐주는건 좋은거 같아요. 빨간불이 들어와있었는데. 그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감점하나에 일일이비 하지 말고. 그러면 더 안된다고. 실수를 자꾸 생각하면 더 안돼요. 제한속도 50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여기는 상장으로 드리게도 되요. 우측방향입니다. 오른쪽 안보고 꺾었죠? 오른쪽 보라고 했잖아요. 진로 변경해라 보세요. 이것도 감점 들어간다고. 꼭 보세요. 원래 운전하시면 보잖아. 네 그쵸. 사람이 있으면 무지금 멈춰야죠. 큰일지 말고 멈춰야죠. 멈춰야죠. 멈춰야 되는거에요. 감점이에요. 쉽죠? 아 그래요? 사람이 있으면 무지금 멈추는거에요. 출발. 신호 까먹지 말고. 또 빨리. 침체하기. 아 큰일났네.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되는거에요. 또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네. 실수가 나오면 안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제한속도 50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엑셀을 밟아요. 그럼 들어갈수 있어요. 못들어가면 멈춰도돼요. 상관없어요. 뒤에 양보해주네요. 흰차가. 엑셀 밟아줘요. 앞에 끄시고. 차라리 하세요. 여기서 들어가면 안돼요. 보지 마세요. 필선이사. 두가면 뚜껑 좀 오고. 여기 지나면. 오산에서 지나면. 네. 2차로로 타는겁니다. 고가도로로 올라가는거니까. A코스는 고가차로 우측이니까 3차로고. 네. 아. C, D는 고가. 아. C는 고가도로 위로 올라가니까. 2차로 옮겨야되고요. 차로가 3개면 1, 2가 고가도로잖아. 네네. 네. 아. C는 고가를 타는구나. 길은 똑같은데 고가만 타는거에요. 자. 보헤니지에서 감점 막는거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주차브레이크. 네. 아까 오른쪽 옮길때 안보은거. 봐야되요. 오토바이 지나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어르신 건널라는데 그냥 갔죠? 그냥 일정지위반 10점 감점. 벌써 30점 날아간거야. 그 다음에 시동 한번 까먹었죠? 7점 감점. 63점이에요. 탈락이네. 네. 다행인거지. 모의고사니까. 아. 시험때 많이 이랬으면 이제 탈락인거지. 아. 아니지. 지금 경험을 했잖아. 사람이 우선이야. 법에 어디서 계세요. 알겠죠잉? 횡단보도에 그럼 무조건 사람이 서있으면? 건널라고 서있으면? 신호있는 횡단보도는 아니고.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저기 신호없는 횡단보도 잖아요. 사람이 서있어 사람이 우선이야 항상. 네. 평상시에 늘 가든 습관이 있는거야. 사람이 서있더만. 그러면 안돼. 본인도 내리면 보행자잖아. 맞아요. 가다 2차로다 한번 옮기세요. 오늘 습관이 나오는거야. 나오는거야. 공단감은 다 떨어지는거야. 알아서 가다가 2차로 변경하십시오. 편하게. 아무 때나 하셔도 되요. 점선에서만 하시면 되요. 지금 한번 떠나드릴게요. 들어가도 될거야? 이제 진로 변경 없어요. 아까 주유소 지나서 쭉 가서 자회전 두 번 하면 끝나는거에요. 아아. 적색점멸등이 있죠? 네. 거기. 아까 끝나고. 네. 본인처럼 한번 코스를 돌아보지 그러셨어요. 그럼 좀 더 쉽잖아. 아 저이긴 했었는데. 네. 저는 예. 시대는 아예 저 혼자서 또 안들어봤어요. 바로 넣을게요. 여기는 이제 50km 도로니까 60km 넘으면 실적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제한속도 60km라고 나올 때까지. 공간에 도로 어찌됩니다. 그냥 빨리 가려고. 네. 그러면 안돼요. 느긋하게 해야돼요. 느긋하게 해야돼요. 우리가 도로주행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도로주행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어. 원활한 교통 흐름에 맞서서 주행을 하고. 네. 어. 준법정신. 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하는 사람한테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법을 위반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시험을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운전을 처음 붙는 분들이 합격률이 높은 거야. 왜. 아. 왜냐하면 위반을 모르거든. 그것만 딱딱 지키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카레이사한테 면허증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법을 지키면서 운전하는 사람한테 면허증을 주는 게. 면허증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사람이 건너려고 서 있으면. 항상 보행자가 우선이거든요. 보행자 보호위반이란 말이에요. 일시정지 안하면. 그래서 일시정지위반 10점 감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평상시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이 건너지 못하게 계속 지나간 거예요. 맞아요. 또 멈추면 뒤에서 왜 멈추고 빵대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 위료업사람들은 딱딱 지키거든. 지금이라도 이제는 지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도 내리면 건너려고 서 있으면. 차 가면 승질나잖아. 못 건너고 있으면. 저기는 초록불 들어왔는데. 여기만 건너면 딱 건널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차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신호위반 실격. 아 저 신호위반이죠. 네. 신호위반이죠. 네. 신호위반이죠. 네. 신호위반이죠. 네. 항색불에 간 거잖아요. 정지사는 항색불에서 그냥. 우리가 초록불 들어왔는데. 저 가면 신호위반이 되겠군요. 네. 산은 잘 바꿨습니다. 길이 끝에 비트 납니다. 네. 2차로. 약 150m 앞. 국가도로 진입입니다. 국가도로 이렇게. 여기서 속도위반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국가도로 진입입니다. 갑자기 뻥 뚫리니까 속도를 내는 거야. 아 잘 맞죠. 마음을 느긋해 가지고 무조건 합격을 하니까. 본인 실력은 합격해야 돼. 합격 안 하면 이제. 그런 자잘한 실수가 나온 거야. A 코스는 곶감이 들어요. 그렇죠. 직진. 길은 똑같아요. 다른 길은. 다른 방법만 들어요. 아 저기서 우회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네. 전화가서 우회전하면 A잖아요. 네. 네. 좀 이제 긴장은 풀린 것 같아. 시험 볼 때 막 긴장 안 하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가속방지 30空ž 바꿔서 진행하면 되고요 좌회전 2번 하고 항색점멸은 그냥 차 없으면 좌회전 하시고 그 다음에 적색점멸은 멈췄다가 2단 받고 가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면 마무리 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이제 감점 안 먹어야 돼요. 거기까지만 감점 안 먹으면 아까 앞에 한 거는 분명히 다음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학교 하는 거 그죠? 이 정도 그냥 친구한테 배워가지고 그냥 용이 바로 땄어요. 일종은 어려워요. 우리 일종은 근데 요즘 수동차도 없고 주변에 다 온토차밖에 없어가지고 일종은 면허시험장 가서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용이 면허시험장이 너무 FM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깜빡이 습관으로는 다 감점이에요. 너무 빨리 끄니까. 끄는 거 다 감점이에요. 또 들어가는 것도 깜빡이 켜고 30m를 주행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다 원칙이고 그래서 공단 시험장에서 일종 합격률이 하루에 제가 용이 면허시험장에서 근무했었거든요. 합격률이 거의 한 3% 4% 밖에 안 돼요. 아 되게 엄청 많네요. 저희 학원은 보통 한 50% 되니까. 그 50%에 본인은 들어가 있어요. 실수하지 마세요. 느긋하게. 5km 동안만 느긋하게.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보서도 아주 적절하게 잘 알아보고 있어요. 5km 정도로 시험 보시면 15분에서 20분 걸리는데 이거를 그냥 10분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만 아니면 돼. 이거는 능력하게 되면 20분 안에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격하는 거에요. 우리 감독관이 급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느긋하게. 평상시에 운전 습관도 그 감독관은 과속 안 하고 신호 딱딱 지키고 오르는 스타일이라. 오히려 제가 그 감독관이 뒤따라 가면 답답해요. 기술사들 딱 지키니까. 그런 감독관이시니까. 그냥 느긋하게 하시면 좋아요. 안전하긴 하고. 그리고 아까 그 할아버지 건너려고 서 있었잖아요. 그거 일시정지에 딱 하시면은 우리 감독관님은 너무 좋아해. 저렇게 차선을 뭘로 들어가지. 던프 들어가니까. 아유 쉽게. 자 3단 바꿀게요. 크로스트 해주시고. 지금부터 3단으로 가시면 돼요. 시험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분도 관리네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40km 이상이에요. 이하가 아니라. 이하는 없어요. 40km 아니면 50km 나옵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약 100m 앞 자유전입니다. 각 코스마다 차가 없을 때만 나옵니다. 멘트가. 아유. 약 150m 앞 자유전입니다. 자유전입니다. 주차 브레이크. 우츠로 옮길 때 우측 안전 확인. 안전 확인. 그 다음에 사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특히 교통선. 건너려고. 내 쪽으로 보고 있으면. 무조건 정지. 정지했다 갈 때. 클러치 빨리 들지 말고. 시동 꺼지니까. 이것만 주의하면.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어요. 특히 그리고 오로막 올라갈 때. 차가 밀린다고 당하지 말고. 클러치 약간만 더 들고. 많이 들면 안돼요. 꺼지니까. 아까 좀 밀리니까 빨리 들어 버리잖아. 올라가고 있는데 들어 버렸잖아요. 저 정도에서 들면 꺼진다는 얘기에요. 저 정도에서 클러치 들어 버리면 꺼진다는 얘기에요. 속도가 없으니까. 저 정도 붙었을 때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오로막 올라갔죠. 이게 7kg에요. 계기판 잠깐 봐도 돼요. 바늘이 10kg 근처까지 올랐을 때 다 들으세요. 여유껴야 돼요. 기차 신경 쓰지 말고. 합격이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차들도 시험 중인 거 알죠. 거의 뭐 빵빵 안 거리니까. 꼭 붙으세요. 감사합니다. 붙어야 됩니다. 떨어질 실력이 아니야. 안 그래도 친구가 덤프를 하는데. 제가 일정으로 딴다고 그랬더니. 이왕이면 특수랑 대형 따가지고 자기네에서 들어오라고. 농담. 대형 해도 돼요. 아마 첫 시간에 제가 만났으면. 이 정도 실력이면 대형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꼬셔가지고. 그냥 대형으로 바로 따게. 전에도 어떤 분이 대형으로 꼬셔가지고. 아 여자분이요? 꼬셔가지고. 대상하시다. 아니 본인 정도 실력이 있어요. 잘하는 거죠. 클러치를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금방 이해하면 대형해도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앞에 4시간 동안 클러치를 이해하는 게 어려웠을 거에요 아마. 그쵸. 탱선인. 강사님이 설명을 좀 더 잘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야 돼요. 흠. 자회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그 다음에 적색점멸은 멈췄다가 2단 받고 가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면 마무리하면 됩니다. 아 멈췄다. 멈췄다. 심장 감자. 당황하지 말고. 이런 실수가 지금 문제예요. 이런 실수. 차 안 굴러가는 데 들어버렸잖아요. 그죠? 아 이 코스가 안되겠다. 아니지. 지금 빨리 들으면 그것만 실수를 고쳐야지. 마무리할게요. 저 앞에까지. 저 앞에까지. 차가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멈출게요. 마무리하세요. 깜빡이는 안 끈다고 그랬죠? 아 깜빡이는 안 꺼요? 네. 차를 세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자 시동 거세요. 바로 이제 학원 들어갈 건데. 시험을 중요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바로 보세요. 자 이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적신호에 멈췄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자마자. 차가 지금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굴러가요? 안 굴러가잖아요 지금. 안 굴러가잖아요 지금. 아 섰다가 갈 때. 네. 안 굴러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본인이 어떻게 했냐면. 네. 이랬다고. 이랬다고. 이게 되고. 굴러가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 보여줬잖아. 저 정도 굴러가면 들어가라 했잖아. 근데 본인은 큰일 들었잖아요. 코스가 문제가 아니야. 다른 코스도 가도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차 멈췄을 때. 적신호 전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시정지잖아. 이건 법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평생 습관이. 적색 전멸에도 차 없으면 그냥 간 거야. 적색 뜻은 뭐냐면. 가지 말란 뜻이잖아요. 가지 말란 뜻 플러스 깜빡깜빡은 안전. 깜빡깜빡이 무슨 뜻이냐면. 안전해서 안전하면 가란 뜻인 거예요. 이렇게 정지하는 뜻이잖아. 적색이니까 정지. 근데 저 적색이 깜빡깜빡은 안전 확인 됐으면 가란 뜻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냥 가려고 그랬지. 그것까지 10점. 총 40점에다가 시동 2번까지 틀렸으니까. 54점 감점을 먹은 거야. 54점. 깜깜하네. 그죠. 근데 이거 알고 있는 거야. 이론은. 근데 몸이 반응을 해버리는 거야. 지금부터 본인 습관을 다 굳히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떨어져요. 시험부터 실력인데. 본인의 잘못된 습관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 습관을 고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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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